호빈의 음성 호빈의 음성 천천히 하나 주세요 언제쯤 괜찮아지렸나 해는 언제 다시 뜨렸나 원래 이별이 다 이렇게 언제쯤 괜찮아지렸나 해는 언제 다시 뜨렸나 원래 이별이 다 이렇게 죽을 듯이 아프냐라고 내 김에 여숨도 못 쉬고 시간이 가도 소용없어 조금이나 웃을 수 있게 내 맘 좀 치료해줘요 이 놈의 두통이 막 생각나요 두 팔에 베개를 끌어안아요 가시가 시장을 자꾸 찔러요 불 꺼진 방안에 비명을 질러요 지독한 감기는 낫질 않아요 물 없이 두세할 약을 새켜요 더러우나 심지독한 감기에 외도 기침 지금 또 싫어하고 있은 것만 정말 믿은 나의 여긴가와 이미 끝나고 있는 여긴가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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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담기는 닫질 닫질 않아요 언제쯤 괜찮아지렸나 해는 언제 다시 뜨렸나 몰래 이별이 다 이렇게 죽을 듯이 아프냐고 무릎 메어 숨도 못 쉬고 시간이 가도 소용없어 조금이나 웃을 수 있게 내 맘 좀 치료해줘 진동이 다 패러해 해이 미테이 마 페인어웨이 늘 내겐 은은 해로운 이었다고 생각했고 my mind mistake 그대 없이 난 못 사는데 내 몸 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이를 어째? 아이고야 이러다가 살아남았길래 죽을 듯이 아파도 내 생각만 정말 믿은 나의 여긴가와 이미 끝나고 있는 여긴가와 내가, 내가, 내가 담기는 닫질 닫질 않아요 나는 저거, 다 패러하는 데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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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, 내가 내가 이 면을 이제 나의 여긴 내가, 내가, 내가 내 몸에 내가, 내가 나는 나는 내가,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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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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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